어제 본문 길가래서의 한례를 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례를 행한 일이 물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을 다시 회복하는 또 다시 광야 이세들이 받지 못했던 한례를 행하는 것이었기도 하지만 지금 6월절을 드리기 위해서는 한례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래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열이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때부터 애굽을 출애굽하게 돼가지고 그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있었던 밤에 6월절이 재정이 되고 6월절을 이제 향하게 되죠 또 한 번 언제 6월절이 지켜졌냐면 신해산에 도착하고 나서 가데스바나에 들어가기 전에 6월절을 한 번 또 합니다 그렇죠 이제 가데스바나에서 백성들이 12명의 정탄군들을 보내게 되고 그걸로 말하면 불순종하게 되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6월절 다음에 첫 번째로 드리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니게 된 이유는 사실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에 있는 안학자손들은 거인 같고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생각을 믿었지 사람들의 의견을 믿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이미 한례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패스오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지방에 발랐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의 피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속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들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별로 의미 없이 지켜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 이제는 정복의 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을 취하는 시대에서는 뭡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정체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사건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열이고 평제에서 지키게 됩니다 6월절은 뭐예요? 전적인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이 6월절 재정의 그런 의미 아닙니까? 또 6월절을 기념하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체외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담겨져 있던 모든 의미를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것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구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 그 다음에 피 흘리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한 예수 공동체, 가족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이 6월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한 진격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들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복근 곡식을 먹었더라 6월절에서 먹어야 되는 이 무교병 그래서 누룩을 먹지 않는 떡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복근 곡식은 이때가 보리 추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보리를 이제 복근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물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음과 함께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취하고 약속을 누리는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광야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복의 시대 누리는 시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누리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하고 또 뭡니까 그 땅 가난한 땅의 소산을 먹는 것하고 두 개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둘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고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로 주신 그런 양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땅의 열매들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것도 드리고 셋째에부터 그 땅의 소출들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모든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이나 우리의 물질 생활 가운데 이게 고백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여유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첫 열매 또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마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금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게 되는 것이죠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남아서 여유분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드리는 것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 시대든 가난 정복 시대든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두 번째 일이 여리고 평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백성들은 지금 한례를 행했고 또 6월절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단을 건너는 마치 모세 시대의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엄청난 왜냐하면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이 끊겨졌던 그런 사건을 요호사는 경험했습니다마는 이제 자신의 리더십으로 이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진격해 들어가고 얼마나 그 리더십 가운데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영적으로 리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요호사도 지금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바라보고 계획을 바라보고 얼마나 그런 부담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때에 요호사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호사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요호사 생각은 이것밖에 없어요 너 내 편이야? 아니면 내 적이야?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편이야? 아니면 가난 땅이야? 그것밖에 지금 머리에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 한글은 원래 군대 장관으로 나왔는데 이제 개혁 개정 군대 대장으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 우리 편이야? 적들 편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호사가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하나님이 저쪽 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호사가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데 아니라 나는 요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최고 통수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호사가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호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은 이런 요호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감당할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고백도 맞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시라면 우리는 뭐예요? 요호사와 같이 납작 엎드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호사는 자기가 엄청난 리더십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지고 가야 될 무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리더하시니까 나는 그냥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요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호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자기가 그토록 따랐던 모세에게 일어났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사건이 기억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뭐냐면 주도권을 넘겨주는 의미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수화야 네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다 그 부담을 그 모든 리더십을 이제 군대 대장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 전쟁의 성패는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가운데 이루어진 그 현장에 서 있는 그 거룩성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지 너의 계획함과 너의 능력으로 이 전쟁이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우수화는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씁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감당하려고 했던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전체의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누가 진정으로 삶의 주도권을 지고 있습니까 누가 삶의 고민과 무게로 누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치게 하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믿음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하신 그곳에 서십시오 그럴 때에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와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